안녕하세요. 하정 작가입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졌네요. 벌써 크리스마스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영상은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관악문화재단의 예술 상점에 관한 영상입니다. 지난 11월에 관악문화재단에서 주최한 이 공모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예술인 파트로 지원했습니다. 포트폴리오도 제출했고요. 3인에 들어서 전시 지원금을 받고 전시를 하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아트마켓까지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작품 반입은 나눠서 진행되었고요. 저는 12월 9일쯤 반입했습니다. 파트페어 기간은 12월 15일 목요일부터 12월 2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관철로 문화플랫폼 S1472입니다. 저는 여기 처음 가봤는데 건물 외관과 내관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반입 후에 다시 제 작품을 찍으러 다시 방문을 했었습니다. 전시 콘셉트와 잘 어울리게 된 것 같아요. 제 작품은 1층 앞쪽에 있었습니다. 저도 사고 싶은 게 많았는데 2층에는 조각 작품이랑 다른 작품들 그리고 작가님들의 아카이빙 공간이 있었습니다. 3일 뒤에 끝나지만 시간이 되시면 구경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